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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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나비 보여줍시다 5천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때리기 때리기가 뭐하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자 잠깐 하나도 못 먹었죠 웃지마 못 먹을 수도 있지 일단 실버를 가야 돼 실버에 거실 사람 또 있어요? 실버에 구독권 20장 건다고요? 실버 가는 타이밍에 구독 끊어야 된다고 야! 이 새끼야 내가 굴드 가면 플래로 도망가겠다고? 아니 왜 나랑 같은 티어에 있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여러분? 내가 실버되면 롤 지운다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나랑 같은 티어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세요? 따라잡히면 롤 지운다고? 아 왜 같이 만날 수도 있잖아 나랑 만나면 폐작을 한다고? 인성 쓰레기네 아 아 아 풀 쓰지 말까 쓸까 고민했는데 아 괜히 썼네 아 답답해가지고 아 화난다 진짜 아 아 저걸 안 죽네 아 진짜 아 저게 안 죽네 궁어 중에 한 마리만 더 있었어도 잡았어 저거 아 한 마리라 안 됐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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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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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킬 주지마 킬 주지마 킬 주지마 킬 주지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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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로 헐로 아 아니잖아 이거잖아 아 저거잖아 야 넌 집에 안 갔어? 와 아 아 너 왜 집 안 갔어? 아니 기껏 구해줬더니 지분왕은 처 안가고 하 그 도화주러 오는 놈들이 하나도 없네 아 아니 여기서 몇 몇 되게 오래 싸웠던 것 같은데 너네 뭐했어 얘 안 죽었으니 다행이긴 한데 눈에 보여서 짜증 났을 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저 딸피로 내 눈에 보였으니까 안 돼 바텀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9초 7초 망하 아 쟤 좀 잡아봐 왜 자꾸 저렇게 남겨 우와 진짜 미치겠나 미치겠네 referendum 시작 Ost See 미쳐! 키우지마! 아! 정말! 리본이 앞에 처리할 때 뭘 해야 되는데? 아! 나 때문에.. 아니 진이 물렸어요? 내가 물린 게 아니야 내가 죽어줘서 알파를 허용했다고?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먼저 죽.. 아니 어차피니까 물린 건 쟤데 왜 내가 먼저 죽었어 짜잔!